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은경의 골든 라이프의 신은경입니다 골든 그러니까요 조금 뭐 시니어 인생 후반전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아직 이렇게 젊은데 왜 이런 주제 얘기를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은퇴 후의 삶이라는 것은 은퇴 후에 계획하면 너무 늦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책인 노년의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후에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은퇴 후에 어떻게 재미있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늦어도 50대에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하고요 또 이르면 40대부터 미리미리 생각해서 놀 것을 준비해 나와야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노트 필기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동안 달려왔는지 도전이란 것이 있는데 도대체 그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혜롭게 나이 드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 또 나이 들수록 멋지게 살아가는 법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이요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사는 모습은 참으로 각양각색입니다 뭐 어차피 나이 드는 것은 모두 예외 없이 가야 하는 길이긴 하지만 어떻게 늙어 가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훌륭하게 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가면서 하고 싶기는 하지만 뭐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나의 선택대로 차근차근 그렇게 걸어가는 이 삶도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요즘 여러 가지 조언들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그 정보와 이런 조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다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다 따라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자신의 형편 또 성격 또 이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또 사람마다 다 사는 모양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또 인생을 보는 그런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따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나이 들수록 그런 얘기를 다 따라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 피곤해서 따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각자 나답게 나이 들어가는 법 또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가는 법 이런 것을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년 전쯤인가요? 제가 아직 대학에 몸담고 있을 때였는데요 먼저 방송국을 은퇴한 방송국 입사 동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은퇴를 했잖아요 친구들 같이 모였는데 모여서 놀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않아서 직장에 매여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못 가고 그러면서 제가 좀 심통이 났어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참 좋겠다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대로 한번 옮겨 볼게요 은퇴하고 나니까 돈 되는 일에는 전혀 안 써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있을 때 입 닫고 불평하지 말고 잠자코 열심히 일해라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참 일을 해야 되니까 묶여 있으니까 저는 은퇴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었고요 또 그 친구들은 또 아직 대학에 몸담고 있는 제가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제가 부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1년 전에 그 다니던 대학에서 좀 일찍이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년이 좀 남아있기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살아가는 에너지가 고갈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운이 남아있을 때 좀 더 힘이 남아있을 때 그래야 새로운 일 시작하기도 좋고요 또 좀 놀기도 하고요 삶의 속도를 좀 줄여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잘한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나답게 나이 드는 최고의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것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시죠? 젊은 세대나 나이든 세대나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방법은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남하고 비교해서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 젊은이들도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20대 저의 제자들을 보니까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한 친구 또 직장에 들어간 친구 이런 친구들이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 때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가서 결혼하고 곧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불행해 하면서 그 다른 친구가 부러웠던 거예요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별로 잘하지도 못했던 그 암흑의 친구 그 친구는 벌써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한 3, 4년, 5년 차 이렇게 돼가지고 승진도 하고 월급도 좀 올랐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직장에 다니는 그 친구는 또 어떠냐 하면요 직장에 다녀봐요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합니다 또 뭐 늘 반복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 하면서 뭐 좀 승진이 되었다 한들 월급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그 대학 때 친구를 보니까 벌써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서 많이 이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 다니는 친구도 고민을 합니다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이러니까 언제 사람 만나냐고요 언제 연애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서로 막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젊은이들도 비교를 하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도 서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또래가 되면 이제 자녀를 결혼시킨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결혼시킨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짝을 잘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다 결혼하겠다고 나오는지 그 청첩장이 한번 돌아갈 때마다 그 동창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을 진짜 그 얼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시키고 나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손주부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그 맞벌이 하는 자녀들 보면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며느리도 더 도와주고 싶지만 딸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내 딸이 그 사회에서 열심히 사회 활동을 계속하게 하고 싶어서 친정 엄마인 내가 그 아이를 기꺼이 봐주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봐주느라고 또 계속 바쁘고 정말 일이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결혼할 나이가 다 됐는데 그 진짜 짝을 아직 못 찾아가는 그런 친구들 보면 또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독립도 안 해요 그렇죠 집에서 안 나갑니다 그런데 참 이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만 비교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 시키고 나서도 손주부 주느라고 또 책임 생기고 또 요즘 간혹 갔다 가도 또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너무 남의 일에 너무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뭐 잘 사냐 애는 왜 안 낳냐 왜 시집장가 안 가냐 이런 거 너무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 같이 SNS 활동이 많은 때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SNS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거든요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편안할 때는 남들이 그렇게 좋은 데 다니고 뭐 모양 내고 이러는 거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은데요 문제는 내가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걱정거리가 많은 그럴 때 그 남이 하는 얘기를 보면 비교가 되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자랑 너무 들여다보고 불행해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30세 때 그러니까 무척 바쁠 때였죠 그때 저에게 멘토 한 분이 계셨는데 60대 여성 경영인이셨는데요 가끔 뵙고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뵈면 제가 인사를 하죠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러셔요 나 안 바빠요 그러세요 오 이상하다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나 안 바빠 이제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나 안 가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되나 그분 말씀은요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모임에만 나가고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기에도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 그래도 되는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정도 나이 되면 그런 것도 다 선택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래도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 더 많이 만나고 또 정말 소중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 비교하지 말고 나답게 나답게 살아갑시다 그래도 됩니다 그림책 작가인 타샤 튜더라는 분 있죠 미국 농부의 버먼트 지방에 살면서 아름답게 집을 짓고 정원 가꾸고 92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불평하고 슬퍼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꽃과 나무와 또 강아지와 그림과 이런 것들에 쌓여서 너무 행복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여유롭게 행복해지는 방법은 바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은경의 골든라이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